못해도 괜찮아요.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고은 씨 밖에 없잖아요. 뭐 어떡해. 나밖에 없다니. 기원하려마 가장 멋진 웃음으로 안무는 언제 짰지? 그러니까 시간도 안 좋는데. 오늘도 목로주점 흑바람 벽엔 30초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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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만하네. 감사합니다. 내 거예요. 할아버지가 나 이쁘다고 준 거예요. 너 알바 하나 더 해라. 야 근데 내가 평생 본 공연 중에서 최고의 무대였어. 뭐만 얘기해요. 대표님 때문에 자꾸 상상하게 되잖아요. 얼굴 화끈거리게. 김대 기사님 다음 계획은 뭐래요? 저놈들한테 자아 성찰의 시간을 선세하겠다는데? 자아 성찰이요? 형님 말씀대로 그 놓친 애가 저 여자한테 말해줄까요? 그 영감탱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랑 확실히 달랐어. 응. 저거 영감탱이사 아니에요? 너 이거 뭐야? 할아버지가 나 이쁘다고 줬어요. 그리고 저 이제 알바 안 해요. 야 너 시동 끄고 빨리 내려봐. 너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라. 당신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? 할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해줬어. 나 이쁘다. 나 이끌다. й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